에너지가 넘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힘을 받아가는 결과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번에 혁신제품 선정돼서 올해 공공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없도록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한테 굉장히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한우에 있는 세인트폴병원에 지금 저희가 두 대가 실정사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동영상에 대해서 의원을 찾아낸 것입니다. 의사의 동영상에 대해서 의원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의사는 이 모니터만 보고 하고 있고 찾아서 병변 있으면 찾아내고 조금 전에 찾았던 부분을 여기다 표현해줘서 그래서 이제 의료진의 도움증 이것만 보면 되네요. 사실은 의료진이 하다 보면 이것만 보고 상당하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바위드!